반갑습니다. 우덕추와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7일 날 어제 예상외로 상승을 했죠. 어제 예상을 하기로는 양도세피 물량들이 나올 거니까 주가가 내려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외로 상승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공매도의 시간입니다. 공매도들 마음이고 돈 많은 외국계가 증시를 자기들 원하는 대로 주가를 마음대로 주물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얘들이 설계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상승을 왜 이렇게 했을까? 상당히 의아한 상승이 어제 일어났죠. 우리나라 정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상승을 보였는데 특히나 이제 공매도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셀트리움 그룹과 에이체비 그룹 쪽이 이런 모습이 좀 상당히 의아하게 진행이 되었죠. 충분히 쟤들이 평상시에 같았으면 양도세피 물량들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내리죠. 끌어내리면서 회피 물량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공매를 치거나 하면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안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지 않고 공매를 살짝 가미시켜서 주가 하락폭을 더 키워서 밑에서 받는다. 그리고 오늘 다시 올려서 넘겨준다. 비싸게 팔아 먹어야지. 보통 그렇게 움직이죠. 그렇게 움직이는데 얘들은 아예 설계를 그렇게 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흐름을 보면은 HLB하고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거의 똑같죠. 대장인 HLB 셀트리온 가장 실충이 큰 HLB 2.3% 하락에 셀트리온이 2.6% 하락을 하고 있고 생명과학이 4.4% 하락을 하고 있고 헬스케어가 5.3%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좀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수급 상황을 보면은 JP신한 한국이죠. 여기는 한국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JP신한에 삼성까지 가미해서 어제 매수한 세력들이 그대로 폭탄물량을 투하하듯이 밀어치고 있죠. 시작하고 좀 올렸다가 밀어치죠. 좀 비싸게 받아가게끔 오전에 만들어 주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주고 나서 개인들이 이제 들어줘죠. 양도세 회피한 물량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워낙에 바다권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겠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높게 시작을 시켜서 매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매도를 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움직여 버리는 그런 전략을 쓴 상황이다. 거기에 이제 테슬라의 큰 하락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이 또 1% 정도 하락이죠. 다운은 오히려 상승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번에 쓴 전략은 유상증자가 나와버리니까 유상증자를 받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가졌죠. 유상증자를 내가 받아가겠다. 그래서 유증을 받으면서 양도세 회피 물량들 나오는 거 받으면서 거래를 늘렸죠. 그래서 물량을 많이 받았고 받은 상태에서 이제 배당이 들어오죠. 배당을 받아 놓은 상태니까. 나중에 이제 추식 배당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받아 놓고 물량을 늘려 놓고 그러고 이제 높게 시작을 시켜서 얼마든지 시가는 이 메이저 세력들이 정할 수 있는 상황이죠. 시가를 높게 형성시키고 여기에서 이제 어차피 매도한 양도세 회피 물량들은 워낙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어있는 상황이니까 높게 시가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페이크를 써서 거래가 터지고 위에서 높게 만들어서 왕창 팔으면서 얘들한테 넘겼죠.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공매를 치겠다. 공매를 쳐서 주가를 끌어내려서 음봉을 길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무증을 배당을 받고 그리고 공매 쳐서 다시 먹으면 되니까 배당 받고 공매 쳐서 먹겠다. 일석이조죠. 일석삼조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 이렇게 이제 장대 음봉을 만들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또 흔드는 효과까지 일석삼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큰 바다 엄청난 바닷권에서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리면서 밑으로 눌러준 그런 전략을 가져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딱 그런 분위기죠.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얘들은 지금 실제 경기침체라는 부분이 직격탄을 막고 있는 테슬라를 보면서 어차피 내려가야 되는 그런 운명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거는 뭐 이런 상황에서 자신있게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치가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첼비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경기침체에 대한 주가와 직격탄 이런 건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죠. 전혀 관계없다고 해도 됩니다. 전혀 관계없는 게 어디 있어. 관계있지.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관계가 조금은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영국 개발주국 제약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임수 쓰고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넘겨줄 때 싸게 넘겨주고 이 체비는 손에 안 보죠. 위치를 높게 형성시켜서 위에서부터 팔고 그로 공매쳐서 다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눌러서 먹고 그리고 개인들의 심리 흔들기까지 1,6,3조 그리고 이제 배당까지 받고 그래서 물량을 늘리고 딱 그런 케이스로 지금 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장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1.6% 하락 중이고 코스피가 2.1% 정도 하락 중인데 계속 이 언저리에서 진행 중이죠. 그런데 코스닥 쪽에 외인 기관의 매도세가 5,300억입니다. 5,300억이나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아주 크게 밀고 내려가고 있죠. 일동제약은 오늘 급락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현우기제약하고 공동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도입하지 않겠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박살이 나고 있죠. 박살이 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 주들은 이제는 위험합니다. 지금 진단키트 수요가 급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지금 이 오미크론으로 전개가 되면서 진단키트 사용을 안 해도 그냥 감기약을 먹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편의점에 가도 진단키트를 팔지 않는 편의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중국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추세 자체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코로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특히 진단키트 수들은 앞으로 상당히 좋지 않을 걸로 모멘텀을 찾기가 정말로 어려워진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HB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항암제입니다. 항암제인데 지금은 공매시대입니다. 공매시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미증시가 저렇게 하락한 지수가 하락했지만 사실 기술주들이 하락한 거죠. 그런 상황인데도 배당을 받고 그리고 공매도를 쳐서 얼마든지 찍어 누를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그냥 찍어 눌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찍어 눌러서 차익을 먹겠다라는 거죠. 차익도 먹고 그리고 지금 시장은 크게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을 찾기가 좀 힘들죠.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시장의 분위기 자체에 같이 그냥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얘들이 짠 대로 움직이죠. 공매들하고 외인들이 큰 판을 시나리오를 짠 대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LB그룹하고 셀트리온그룹은 공매들이 설계한 대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매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공매들이 이렇게 많이 쳐버리면 제피신한한국이 이렇게 눌러버리면 방법이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눌러버리고 겁을 먹고 매도하는 세례들이 나오겠죠. 눌러놓고 많이 내려친 상태에서 다시 사서 올리면 되죠. 그래서 아주 잔잔하게 올리고 내리고 올리는 이런 단타를 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 공매도들입니다. 지금 특별한 방향성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바닷건에서도 계속 올렸다 내렸다 잔잔한 파동을 쟤들이 얘들 마음대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잔파동을 이용하면서 계속 수익을 챙기고 있는 그런 모양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개인들은 이 방향을 결정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얘들이 아주 럭비공처럼 주가를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강월딩이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오늘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팔걸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만약에 얘들이 설계를 올리겠다고 설계했다면 이거는 그냥 올라가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당받고 개인들에게 넘기는 것을 비싸게 넘기면서 주가를 올려버리겠다 라고 얘들이 설계했다면 올라가면서 개인들이 또 사겠죠. 양도세피를 했던 물량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 물량과 얘들이 매수하는 것 그런 걸 같이 시너지를 해서 밀 올려버릴 수 있죠. 더 비싸게 사라져죠. 그렇게 설계했다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 그래서 아 이거 어제 팔았어야 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 뭐냐 큰 그림을 보고 이 기업이 어떻게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야말로 투자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최선의 방법 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워낙에 주가가 낮게 행성되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